히익! 와 영화 연속으로 보시네? 어 딥스 있지? 아까 그거요? 아 무슨 노래지? 초비체 노랜가? 소쿠리장이 아닌데 저거 노래 됐다 꺼 꺼 꺼 아 그래요? 저기 카드캡쳐 체리에요? 어 그런가보네 아 카드캡쳐 체리 1번판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 어쩐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같은데 제목이 생각이 안나 무슨 말하지? 저는 흘리면서 들어가고 저걸 다 알고있네 저걸 다 알고있네 와 하하 하락한 렉트냥님이 로렐루 네 어 하락한 렉트냥님이 해거시장 할생각없습니다 해거요? 어 예 귀찮아서요 어깨어깨맨이라고 지금 해거하면 귀찮아요 하락한 렉트냥님이 군부의 아버지 지금 이게 이게 편해요 이게 어깨가 지금 정상 아니라나 수수바다에 대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걸 바라지 말자 수수바다에 대한 사람한테 아 왜이래 이거 왜이래 얘 왜이래 아 영원정님이 안녕하다는 아 영원정님 안녕하다는요 아 영원정님 안녕하다는요 왜큰느라 이거 왜이래 이 캐릭터 왜이래 영원정님이 능태가 입에 붙어졌나 샘드님이 능태가 입에 붙어졌나 샘드님 샘드님 말씀 샘드님 하이엉 영원정님이 렉트냥님 예수님 안녕하시 화상취학 생물님이 하이엉 아 뭐해 뭐해 아니 뭐해 뭐해 아 와리가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하는거여 대체 아 이건 아니지 아 뭐하는거야 대체 영원정님이 생물교수님 영원정님이 하이엉 샘드님이 쌍와리가리 어 근데 됐네 실패할줄 알았는데 잘 됐네 네 됐으면 말고 안될줄 알아라 잘 됐으면 네 잘 됐으면 뭐지 조심하라는 어 분노의 아버지다 분노의 아버지라는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다시 타격감이 좋아요 이 캐콘 게임들이 보면은 가만보면 타격감이 진짜 좋더라구요 이게 아마 그 인질로 잡혀가신 분 잡혀가신 그 여자 남자친구죠 어? 뭐야 이거 왜 에너지가 쫙 당지? 뭐 하든가? 너무 많이 따는데 에너지? 아 이거 또 하드.. 하드공항이 여기 또 있었네요 나 하드 안좋아한다면? 뭐 에너지가 한대번째든 팍팍 떨어 이상한데요? 너무 많이 가는데? 아 저 해그 아니다 저 코디 코디 어 마이 쭈니얼 어 마이 쭈니얼 운동하셨어요? 신반떼정님 운동하셨어요? 신반떼정님 운동하셨어요? 신반떼의 모험 흫 영원정님 아까도 신반떼 겁나 찾으셨어요 아까도 아까도 개인그라운드 하다가 신반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아우 이런 신반떼 영원정님 신반떼 신반떼 엄청 찾으시던데 신반떼 엄청 찾으시던데 나오면 현실에 적응하라 아주 사이버맨이야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이버맨 뭐 저희도 뭐 별다른거 없지만 영원정님이 음식 영원정님이 안먹었다 안먹었대요? 이런 영원정님이 쿠리잔신네요 흫 단시 잔신네 아아 저요 저 이 캐릭터 영원정님이 안좋아 영원정님이 꽤 야아 소쿠리상은 음식 잘 드신 음식 좋아해요 말도 안하고 음식만 잘 잡고 그리고 야리꼬리한 얘기 나오면 그때만 이제 솔깃하고 오오 여어 신반떼 머리 좀 잘하시네 영원정님이 쿠리왕 영원정님이 하다 오나가십니다 서조승님이 셰키쉐키쉐키꺼 말리 영원정님이 진정한 형제가 될거같이 헤헤헤헤헤헤헤헤 서조승님이 뭐하는거에요 그거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쉐키쉐키쉐키 쉐키바리가 왜 나왔지 헤헤헤헤헤 기분 좋나 오늘?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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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오 야이 내가 1 씨를 안 네 네크냥님이 스파에서 출연 하락한 네크냥님이 해거신다 예수님 7시까지 저 뭐냐 영화보신대요 영화영화면 하락한 네크냥님이 레슬링게임으로 출전갔다 영화가 문제다 영원덕님이 그거 하시나요 어떤거요 고티비지에 오오 마이거 영원덕님이 고티비지에 영원덕님이 미파이널파이트 오늘 파이널파이트 두번 연속으로 하면 세일러므 하루에 2판하는거같은 느낌이랄깐 수퍼페미콤이나 그런거 하면 안 돼요? 귀여운게임인데 그거 수퍼페미콤이 귀여운게임도 많은데 폐미콤이나 폐미콤 2인용 짜리나 지금 바로 하자는게 아니라 있으면 같이 하고싶다 하고싶다 는 영원정님이 영원정님이 숨과 영원정님이 찾아봐야 될 듯 최연석님이 정영 동환정님 지금 찾아보실 수도 동환맨 동환이 문주다 파인웨이트 오랜만에 하는건데 조금 더 길을 보았습니다 남편 107요일에 풀립이 생긴다 응답 옥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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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기심으로 Skills과 무료되어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지 저 자주.. 어렸을때도 자주 안했어요. 와리가리가 어렵더라구요. 지금은 좀 되는데 어렸을때도 와리가리는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구경맨이였죠. 파이널하이트 참 좋아했는데 말이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소쿠리군은 안마셨어요? 소쿠리군 술마셨나? 문주가 문주가 어어어 저분들 둘이 벙개하고 있어요. 벙개 벙개벙개맨 벙개벙개맨 오예 아이씨 아 패드 이상해 지금요? 왜이렇게 빨리 먹었어요? 아 빨리도 아니구나. 아 왜이래 아 패드 왜이래 야아 왜절로가 아 오예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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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찍거리 안하고 있어요 베리 되도 않는거 왜 안하고 있어요 아 약만 먹고 있어요 아침 좀 이래도 안되면 이제 치료받아야겠다 아 그때 몸이 좀 이상하다 싶을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하 하하 흐 왜이런 으음 을 通 아 아 아 아 거 뭐 거기도 와이파이 있어요 속골이상 포맨 포맨 사는 동네 와이파이 잘 되는 동네잖아요 와이파이 잘 되는 동네 라나 어 나도 경희대랑 외대 거기 놀고 싶다 경희대 외대 좋아하는 동네였다는 옛날에 꽤나 놀러갔다는 거기 보션도 살고 그래가지고 그건 같아요 지금 뭐 페미커맥이 약간 귀여운 게임 찾는거죠 와우 네 왜요 그거 좋아하죠 호시나 가비 아주 좋아한다 능 그거 조카들한테 그거 인형도 사다줬어요 일본가가지고 정품사 게임 그 매장가가지고 사가지고 선물해주고 그랬었어요 조카집에 가면은 별의 카비 이력 많다는 많아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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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석 소쿠르곤 뭐 보조배터리 갖고왔어요? 그거 그거 뭐야 샤오미 저 저렇게 해가지고 좀 금방 밧데리 금방 딸던데 저거 아유아유아 쏘리쏘리 아 왜이래 잘하고있었네 어어? 아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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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에이걸 고위로 때리.. 아 왜이래왜이래 아 이거 패드 이상해요 자동으로 자꾸 그 계속되네 예 아아 그저 이사람 예 거기 나오죠 어 얘 암 암 걸리네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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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성님이 하하 흐흫 흐흫 소쿠르곤 오늘도 별말 안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 엄청 늘어났기 힘들더라구요 소쿠르곤 오늘도 별말 안했죠 솔직히 채..채층당에다가 솔직히 보고 해봐요 오늘 열맞이 이상 안했죠 열맞이게 뭐야 10맞이도 많이 쓴거다 말 안해버릇하니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머릿속에 구상이 잘 안되는거야 그거를 오늘 배우는거라고요 알겠어요? 배우는거다 그거를 배워요 어떻게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다 아 제법했어요? 어쩐일이지? 술 먹으니까 말하네 아 맞다 저번에 술 안마셨어 맞아맞아 저번에 말을 많이 안했어요 저번에 술을 안먹었어 오늘은 술을 마셨잖아요 흐흐흐 왜 여기 스튜디오 노래 무슨 요즘 누가 마음에 안든 안든다는 둥 못마땅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둥 그러면 말 잘하실거 같은데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한다 어머나 왜 이렇게 뚱뚱이들 많이 나오죠? 뭐 여기 정모하나? 뭐 고정게임방 정모에요? 왜 이렇게 뚱뚱이들 많아? 왜 이렇게 뚱뚱이들 많아? 뭐 이거 왜 이렇게 뚱뚱이가 많아? 흐흐흐흐흐 고정게임 패밀리 정모하는가봐 왜 이렇게 뚱뚱이가 많아? 가자 가자 왓우 와와우 영혼자구들 싸지는 founder arguably 같지 않은데 인간 얼굴이야 우리가 심한 세번 역언정 wn 영상 조금 백인상에 백인상 주간미군인줄 알았었는데 얼굴 하얗고 주간미군인줄 알았다는 AFK에만 보는사람인줄 알았다는 얼굴 아주 하얗지더만 아까 단톡벌이는 얼굴 개미코구멍만큼 조그만거 올리셨거든요 트레이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얗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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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뒤에 낙서 낙서로 있는거 봐요 화장실 아닐까봐 섹시 섹시 막 다 그거다 화장실을 왜 저게 많이 썼어 이렇게 해 으 4 5 5 5 4 2 2 5 5 5 5 예외주 외국화 대실이라고 별다른 거 없게 그래서 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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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그 지 안나서 아 그소가 저고 씌오 지오티 외국화장실 다 우리나라 화장실을 별다르지 않도많고 야리꼬리 항구.. 아, 팡권리 마냥해? 저거봐.. 소쿠리군 저럴땐 눈이 번쩍.. 번쩍해 망고풍풍.. 최연상님이 롤멘형 맨날 3장진 네 3장진 차상치OUR 막내 안녕하십니까.. 하언이 이런일때만 Hoy링 intro 크러 meta 낙지 자기 관심사 야리꼴리한거 뭐 그런거 멜랑꼴리한거 이런거 아니면은 껴들고싶잖아요 뭐야 왜 치킨 저거 왜 안먹어 어 그러네 신밧뜨님 어디가셨지 안보이시던데요 신밧뜨님 게임찾고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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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사진보단에 저 목소리 들리니깐 아찔하다 아찔하다는 햇빛 안본지 한참됐죠 아 어떤게임으로 해야될지 모르겠다 했다 아 게임할만한게 뭔지 모르겠어요 게임할만한거야? 테미컴이랑 찾아보면 나오자네 연습하면 나중에 될 것 같다네 아 아 성대모사 아니에요 그정도로 성대모사는 저 안윤상이라네 한번 캐슬베니아 해보실래요? 캐슬베니아요? 헤헤 이 사람 악마맨이라네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용돼요? 네 인용되는걸로 써있습니다 무슨 페미컴이예요 뭐에요? 페미컴이예요 그냥 그냥 페미컴이예요 어 귀여운게임 없어요 그냥? 다 귀여운게임 메가드라이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타이니툰 다람쥐 구조대 2를 저랑 같이 해볼래요? 어어어 노노 그 귀여운거 어때요? 디즈니 짝퉁구리 같은거 걔네 나오는거 축구 귀여운게임 귀여운게임 다람쥐 말고 다람쥐 말고 다람쥐는 무섭다네 귀여운게임 다람쥐는 무섭다니 이게 무슨소리야 다람쥐는 무섭다니 네? 다람쥐는 무섭다고요? 뭐야? 으악 네.. 저 닮은 여우님 안내 hills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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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닮은 것 같은데? 귀여운 거면서 같이 할 수 있어 말씀이 지나치지 않았어? 넌 말씀이 지나치지 않았어? 누가 도플드 갱어를 꺼내었는가? 어, 그래요? 1% 정도 나요? 아, 그렇다고요 소쿠르구리 그런 거 평가 잘하는데 평가평가맨 칠연사 구미 증인 후재법 흫, 증인 후재법 어, 씨 아, 씨 오 흐흐흐흐 역시 역시는 역시였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땅얼 따걸 개니 따가가 아니죠 땅얼 따걸 그쵸 백만원 아 아이 뭐 진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고 이미 예 이미 관심받으려면 한 대도 안 맞았어야 돼요 유튜브에 가면 한 대도 안 먹고 깨는 인간들이 꽤 있어요 크 이거 진짜 진짜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는 거죠 이거 뭐 뭐 이게 뭐 뭐 돈 벌려고 하는 게임도 아니고 내가 뭐 예 취미생활로 하는 게임 예 게임으로 잘하라고 자랑할 정도가 되려면 요즘에 한 대도 안 맞고 깨야 돼요 한 대도 예 진짜 농담 같으면 진짜예요 한 대 죽는 게 뭐 아니라 한 대도 안 맞고 깨야 돼 한 대도 진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고전 게임으로 먹고 살리려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치위로 하는 거지 어깨가 지금 아작나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못해요 열심히 힘들다는 어깨 고장 났다는 참 분란 그리 포기 판비 아 맨날 나만 때려 흡 아 피흐 흐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네, 외모는 인포넌트 났죠. 근데 똑같은 쿵척은 똑같은 쿵척일 뿐이에요. 팩트 폭행했다는 팩트 폭행했다는 팩트 자제하라는 효우님은 파워 쿵척이고 저는 그냥 쿵척쿵척이고요. 어쨌든 그거 같은 동작은 맞다는 소쿠리사 채팅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편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덕후덕후라는 채팅하면서 놀면 편하다는 어차피 50번, 100번 쿵척이라는 맞다는 그게 그거라는 어어, 이거 와. 나도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어깨가 확살나서 그렇군요. 그럼 내 본 모습을 보여 본 파랗한 애쿠냥님이 쿵척 허지수님이 덕후가 무슨 덕후가 오타쿠, 오타쿠요. 오타쿠의 한국, 한국식 한국식 발음? 한국식, 그쵸. 덕후를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덕후 덕후가 돼버린거죠. 네, 오타쿠가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덕후가 돼버린거죠. 근데 그, 일본에서는 덕후가 그렇게 욕은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나쁜 말 아니라는데 일본에서는 덕후 전문가라는 뜻이고 여기 한국에서 조금 좀 변형됐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영원정이었다고 한다. 한국 대신 입니다. 한국 대신의! 끄읍 들켰다고 한다.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했지만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흠 소예곱님이 일본에서도 좋은 표현은 아니죠. 크다 그렇게 뭐 아주 유쾌한 표현은 아니죠. 흐흐흐흐 영원도는 이미 현실에서도 말 잘하실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한다 저걸 한번 따라 해봐요? 어떤거요? 효온이 하는 말을 기대된다는 흐흐흐흐흐 존 작게 중에 존 작게 에헤헤 아하아 흠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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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는 위험하다는 PC방 알바가 눈치준다는 오늘요? 많이 했죠? 다시 보기 보라는 큰일났다는 위험하다는 아니 근데 개인그라운드 할때가 영원정님 그 본연의 모습이 다 나오더라구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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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사람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럴 리가 없다는 네 저 분은 근데 사실 사실상 원래 내숭까고 살았던거에요 요즘이 이게 원래 원래 본연의 모습이에요 원래 이제까지 내숭이었다는 내숭이 아니었다는 히히 히히 이래서 디코가 디코가 이렇게 무섭답니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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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면서 흐린아웃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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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회하다는 내가 깨겠다는 아 이리로와 이리로와 없어요? 이런 아니 이거는 로렌님이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요? 이 영상님이 샘드님을 어떤 게임을 좋아해 귀여운 동물 나오는 게임도 있고 서지수님이 나리깡태와 사귀 타이니툰인가 타이니툰 알죠 타이니툰 알죠 샘드님이 하이여 네 로렌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쿰척쿰척 심밧뜨의 정님 수고했어요 네 전 뒤코 끌게요 심밧뜨가 문제다 섬드님 대학 샘드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지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